죽어요? 여메 100日을宣告 사れた女性, 동경 세상 다 망해라! 다 멸망해버려! 그녀의 앞에서 운명이 그쪽이? 멸망 それは 자신을滅亡と名乗る謎의男 본인이 멸망이시다 그럼 본인이 멸망시키면 되지 나한테 왜 이래요? 니네가 갑이고 내가 을이거든 이럴 시간 없어, 너 곧 죽잖아 넘겨 아프지 않게 해줄게 네 진짜 소원도 하나 들어줄게 됐거든 걔 진짜 이상하네 너 미쳤어? 네가 여기 왜 있어? 아까부터 너무 쳐다보길래 너 나한테 반했지? 뭐? 사랑이 뭔지는 알아 네가? 사랑하고 싶다고? 네 얘기를 좀 해봐 보여줘 네 세상을 난 인간이 아니야 연민도 사랑도 없어 그런 마음 따윈 나한테 없어 아 목소리가 계속 들려 그만! 그만해! 이게 내 세상이야 왜 난데 도대체 왜? 왜 이렇게 나냐고! 운명 그러니까 선택해 죽었으면 좋겠어 죽어봤으면 박보원 박보원 소윙국 이스혁라 豪華캐스트가送る 100日間の 팬데믹 선택해 네가 왜 이래? 좀 매달려 보란 소리잖아 너한테 온 운명한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은 최초의 인간이다 ある日 私の家の玄関に 滅亡が入ってきた 없어여 아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